무조건 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조언이 진짜 다른 조언들 비법보다도 몇백 몇천만원짜리 조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종목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종목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클릭하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죠 그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매수를 하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야기와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진짜 안 비하실 정도로 외우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로 유명했던 시골의사 박경철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영준 투자자의 책을 모두 이해하고 난 후에야 겨우 주식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아니 많고 많은 투자책 중에 굳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도 많은데 김영준 투자자의 책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국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고수라는 것 인증한 한 달 수익이 3억 1년에 20억도 버는 투자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의 저서를 한 번쯤 읽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보컬 김영준 투자자의 2014년작 실전투자 절대 지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책을 보시고 뭔가 올드한 표지에 어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준 투자자의 가장 최근 출간 저석 실전투자의 비밀을 접하신 터라 옛날 것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별 기대하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저자가 쓴 가장 최신판을 읽었음에도 이 책을 밑줄과 별표를 치며 읽고 있는 저를 발견했을 때 아 이 책이 뭔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특히 거래량과 이동평균선 설명 부분에서는 저만 알고 싶을 정도로 디테일한 노하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디테일한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김영준 투자자가 한 달에 1억, 3억, 20억도 벌 수 있는 투자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래량과 이동평균선 부분만 봐도 이 책의 가치는 최소 100만원 이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책을 매수하여 보유하시고 뭔가 막힐 때마다 두고두고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수익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훌륭한 투자 스승이 되어줄 것입니다 책의 추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견뎌냄으로써 주식시장의 비밀을 알아냈고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는 빛나는 정보를 책이라는 형태로 여과 없이 나누고 있다 이 책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발전에 하나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 역시 투자의 대가들이 쓴 모든 책들이 주식시장 발전에 초석이 된다고 확신하며 이 책 역시 한국 주식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밝히기도 했으며 그의 마음이 이 책들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실전투자의 비밀이 가장 최근에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실전투자의 비밀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이 실전투자 절대지식이라는 책이 쓰여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전투자의 비밀을 읽고 나서 이 실전투자 절대지식을 읽으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투자의 100%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는 높은 확률을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께서 차근차근 실전투자실력이 업그레이드되면서 탐욕을 버리고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역시 보컬 김영준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실력 향상과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다양한 투자법을 익히신 후 그 중에 가장 잘 맞는 투자법으로 수익을 내시고 그렇게 자신만의 수익화 모델을 만드신다면 꿈의 10억 계좌는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보컬 김영준 투자자의 실전투자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가실 준비 되셨나요?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설프게 공부한 어느 투자자의 실수 UI에너지라는 회사가 눈에 들어왔다 이라크 광고에서 약 2조원가량의 천연가스가 발견되었고 그에 대한 지분을 4% 보유한 회사였다 가스를 발견한 경험도 있는 회사였기에 더 믿음이 갔다 강력한 이슈가 존재했고 21선에서 강력히 지지되었으며 강력한 지지선이었던 저점 라인을 깨지 않았으므로 분봉상 정고점을 돌파하는 지점을 잡아 약 4천만 원을 분할로 매수하였다 그 다음 날도 21선을 타고 올라가며 상승했고 그 모습을 보며 환희를 느꼈다 1%씩 오를 때마다 계좌에 40만 원씩 늘어나는 것을 보며 추세 매매의 달인이 된 것처럼 느꼈다 하지만 매수한 지 5일 만에 해당 종목은 거래 정지가 되었다 이유는 분식회계설 때문이었다 눈앞이 깜깜했다 2.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 앞의 사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왜 지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곳에서 저항을 받아 올라가지 못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캔들의 모양을 보고 그 다음 날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동평균선들의 나열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거리량을 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눈에 보여야 한다 사실 대다수의 보조지표들 역시 이러한 것들을 신호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다음 상승과 하락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지 결론을 내고 자신이 감당하고 대처할 수 있는 만큼의 리스크만큼 투자해야 한다 저자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캔들 거리량 이동평균선 지지와 저항이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고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 가능하며 상승과 하락을 확률적으로 계산하여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되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해라 짧은 이야기임에도 기술적 분석의 핵심을 깨뚫는 저자의 내공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저자의 거래량 이야기가 또 상당히 좋은데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주식 투자에 필요한 모든 것 이유를 알기 위한 공부는 책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전에서 부딪히며 그 이유를 몸으로 느껴야 한다 그래서 많은 경험자들이 공부와 소액 투자 병행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책은 불필요한 것들은 빼고 주식 투자하는데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주식 투자하는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설명하려고 한다 이 책을 덮을 때쯤에는 적어도 주식 투자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이 말 듣고 에이 설마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끝까지 읽으시면 분명히 공감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이따 나오는 hts 활용 방법부터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지지화 저항 추세 이런 것들을 모두 그리고 기본적 분석까지도 모두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저자도 이런 식으로 말을 쓴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책 보시면 정말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책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4. 기본과 기술 주식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인 회사를 바라볼 수 있는 렌즈가 기본적 분석이며 사람들의 탐욕과 공포에 마구 흔들리는 주식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렌즈가 기술적 분석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한쪽 눈에 하나씩 끼고 바라볼 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 눈에 보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인드와 역량인 것이다 5. HTS를 내 몸처럼 알아야 한다 주식 투자는 총과 칼 대신 돈과 HTS를 이용해서 자본을 쟁취하는 전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 HTS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주식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스톱 로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시간의 매매에 대해서도 이야기만 들어봤지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이것은 기본이다 이런 기본조차 알지 못한 채 주식시장에 겁없이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순식간에 자신의 돈이 사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게 될 것이다 저자는 꼭 알아야 하는 HTS 화면 설정 방법을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초보자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기능이라고 저자가 강조한 부분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자동 추세선 기능입니다 자 이거는 키움증권 영업문 HTS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자 키움증권 HTS 화면 창을 요렇게 띄운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자동 추세선 기능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추세선이 자 어떻게 그어지냐면요 요런 식으로 그어지거든요 자 이 화면은 키움증권 종합 차트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이시는 오토라고 조그맣게 써있거든요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요렇게 추세선이 요렇게 자동으로 그어지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세선 긋는 거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계속 활용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동 패턴 분석입니다 저자는 100가지 패턴을 알아도 실전에 적용할 수 없다며 소용이 없다며 자동으로 그어진 패턴을 보면서 충분히 익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요 버튼이거든요 요게 자동 패턴 분석 버튼입니다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이 요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에 힌트를 얻어서 투자를 하면 또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캔들 패턴 분석입니다 저자는 캔들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이라는 확률 게임에서 캔들로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면 당연히 캔들을 분석해야 하며 왜 여기서 캔들이 떴는지 등 공부하고 몸에 익히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역시 자동 캔들 패턴 분석을 적용하고 그것을 꾸준히 보시면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 캔들 분석은 요기에 보시면은 조그맣게 캔들 아이콘이 있거든요 요걸 눌러주시면 요런 식으로 화살표로 이 캔들 패턴이 보이는 부분을 요렇게 표시해 줍니다 요 화살표로 여러분들 더블 클릭 하시면요 요런 식으로 캔들 패턴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설명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조금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6. 유용한 hts 기능 특이종목 창 신고가 신저가 고가저가 가격 급등 급락 등 시세 분석의 화면을 모아 놓은 창이다 이 창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신고가를 갖다면 이론적으로 위로는 저항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 방해되는 것이 없다 상한가 역시 상한가 따라잡기나 아침에 변동성을 이용해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거래량 급등 역시 갑자기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위나 아래로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이유로 말 그대로 특별한 종목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특이종목 창은 이 키움증권 hts 화면에서 요기에다가 특이종목이라고 쳐주시면 그 창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특이종목이라고 쳐주시면 요런 식으로 창이 하나 나옵니다 보시면은 신고가 신저가 상한가 고가저가 근접 가격 급등 급락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호가 잔량 상위 호가 잔량 급증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이 창에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활용도가 높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요 창 꼭 활용해서 투자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7. 유용한 hts 기능 패턴 분석 종목을 검색하다 보면 항상 비슷하게 움직이는 패턴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다 그것을 검증하려면 사실 종목을 모두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같은 패턴을 종목 내에서도 찾아주는데 이러한 패턴이 해당 종목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주가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그어보면 그 선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주식을 검색해주는 드로잉 검색도 좋다 하지만 역시 최고의 방법은 모든 차트를 하나하나 돌려보는 것이다 자 보시면 패턴 분석이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아까도 똑같습니다 패턴 분석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뜨거든요 저는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대성에너지라는 종목을 검색을 했고요 대성에너지라는 종목이 보면 손잡이 달린 컵 모형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성에너지라는 급등 종목이 있었다고 하면 여기다가 대성에너지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패턴 기간을 10일이나 20일 정도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맞게 조절해서 여기 검색을 누르시면요 요런 모양을 보이는 종목들을 이렇게 검색을 다 해주는 거예요 자 저는 21로 해서 검색을 했고요 자 요렇게 요 종목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과 똑같은데 다른 종목에서 요렇게 급등이 나왔죠 또 보시면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같은 모양인데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 다른 모양인데 아직 급등이 나오지 않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펴보시고 투자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겠죠 자 요런 종목들은 아직 급등이 나오지 않았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고요 또 보시면 요게 상당히 또 괜찮습니다 드로잉 검색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패턴을 그려가지고 그런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손잡이 달린 컵 모양을 그려봤는데요 요렇게 그리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리면 요렇게 대충 패턴을 잡아줘서 요기다가 요렇게 검색을 할 수 있어요 패턴 기간도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종목을 검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급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저는 요렇게 다시 한번 또 종목을 검색해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요렇게 종목들이 나오고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클릭하면서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왔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기 있죠 자 요기도 요기에서 한번 반응을 보였으니까 또 급등 나올 확률이 있겠죠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책에는 영상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다양한 HTS 기능이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자는 책에 나온 것만 마스터해도 HTS에 대해서 모두 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차트만 보고 투자하면 망한다 차트 안에 회사의 가치까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회사를 신경 쓰지 않는 데이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주식의 근본은 회사의 가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심리는 회사의 가치를 매매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것이지 주식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장기 투자자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단기 투자자에게도 회사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시장을 끌고 가는 사업이 무엇인지 요즘 이슈가 되는 테마의 동향은 어떠한지 업종별로 어떤 중요한 사항과 이슈가 있는지 각각의 회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두 살펴봐야 한다 만약 이런 사전 작업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벌어온 모든 돈을 시장에 반납할 수도 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회사를 분석하는 것은 좋은 기업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반토막으로 만들 종목 오래 들고 가면 안 되는 종목을 걸러내기 위해 하는 것이다 9. 때가 중요하다 대한해운이란 회사는 주목받지 못하다가 2007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급등의 이유는 중국에 있었다 중국은 급성장을 위해 물건을 엄청나게 만들어 해외에 싼 가격에 판매했다 중국의 수혜를 받은 우리나라는 조선, 철강, 해운, 에너지 등의 업종에서 이익이 증가했다 시장 환경이 좋아지자 사람들이 대한해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해지면서 주가는 10배가 올랐다 10. 업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장의 환경은 회사가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 이러한 업황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 주가의 움직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업황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 시장에서 고성장의 발전 기회가 있는지 항상 살피고 시장의 이슈들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역량을 미치게 될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눈과 귀를 열고 항상 주변을 살펴야 한다 11. 기관 외국인 자본의 특성 기관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고 팔았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무엇을 하든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타인의 돈을 운용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매매했다가 소송이라도 걸리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흔적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의 가장 큰 특징은 추세 매매를 즐겨한다는 점이다 계속 매수하다가 많이 올라가면 일정 부분을 매도하여 이익을 본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가면 또 일정 부분 매수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것을 2평선에서 힌트를 얻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거든요 요거는 2평선 설명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뒤에 경기를 예측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은 외국인이나 기관도 단기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성격에 얼매여서 수급을 볼 필요는 없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힌트를 얻으실게요 자 기관은 눈에 보이는 흔적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한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추세 매매를 즐겨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기관이 투자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흔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기관이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영 뭐 별게 없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 회사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추론해서 그 회사를 다시 한번 조사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의 매수세는 그 회사에 뭔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신호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외국인 투자는 추세 매매 자 외국인 투자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해당 종목의 주가 추이가 추세를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추세 매매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매수 타이밍은 추세선에 가까워졌을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왔네 그러면 추세선을 그어보고 그 추세선에 주가가 근접했을 때 매수하는 그런 매수법을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것이고 김용준 투자자가 그것을 잘 캐치해서 책에다 이렇게 써준 거예요 정말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조언이고 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시면서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응용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2. 주식 투자란 주식은 결국 어떠한 때에 어떤 종목을 쌀 때 사서 팔 때 파는 것이다 쌀 때 사서 팔 때 파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라면 어떠한 때에 어떤 종목은 기본적 분석이다 그런데 사실 어떠한 때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상승장에서만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라면 반쪽짜리 투자자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쌀 때를 잡는 것은 시장이 어떠한 곳인지 알고 있다가 그 대세 상승의 초기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13. 기본적 분석의 핵심 사업 보고서 내가 선택한 종목의 보고서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회사의 보고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단서를 많이 얻을 수 있다 회사의 업력이 길다면 그 회사는 쉽게 망하지 않는다 즉 망할 위험이 없으니 어느 정도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정말 괜찮은 회사라면 본업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본업에는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와서 그 돈으로 편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본금 변동의 흔적들만 잔뜩 남게 된다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버리고는 다른 회사인 척하기 위해 상호를 변경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회사의 연역에 그 흔적이 남게 된다 자 여러분들 회사의 연역은 다트 공시에 분기보고서나 사업 보고서 이런 거 확인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고서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옆에 하나 탭이 뜨거든요 여기서 회사의 계열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설립 일자 및 존속기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제가 검색한 회사는 1996년도에 설립이 됐고 2006년도에 상장한 공개 회사다 업력이 상당히 긴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회사는 쉽게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회사의 연역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최근 5년 동안 회사의 주요 변동 내역이라고 해서 회사의 사업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21년도 5개 년 동안 쭉 LED 쪽에서 꾸준하게 활동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2021년도에는 기술혁신 표창까지 받은 회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하겠습니다 자금의 변동 사항도 중요하다 특히 어떤 식으로든 무상증자와 주식 배당을 제외하고 증자, 감자 현황에 있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 자본금의 변동이 없다면 회사가 본업을 통해서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만약 자본금의 변동이 많다면 그런 주식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 자신의 계좌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아 지금까지 벌었던 돈을 모두 잃는다면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는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다 그러니 간단하게라도 꼭 확인하길 바란다 자본금의 변동 사항도 개요, 연역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자본금 변동 사항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보통 기업들의 자본금 변동 추이예요 이렇게 깔끔하죠? 지저분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자본금 변동이 심한 기업들은 이런 데에다가 엄청 추가적으로 막 써져 있습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하셔가지고요 자본금 변동이 너무 심한 종목은 제끼시는 게 마음 편하고 속 편한 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 투자 안정성 증가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적정이라는 단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2월, 3월 감사와 관련된 공시는 꼭 확인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많은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이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뒤에서도 어떻게 확인하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 흑자로 우량한 기업이더라도 감사인 거절로 퇴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회계감사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 읽어볼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감사의견의 적정 이 두 단어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내부 통제에 관한 사항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단어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건 부정한 사례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회계법인에서 검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간단하게라도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게 큰 손해를 막는 길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4. 증자방식 증자방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라고 강조했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자방식에 따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증자방식에는 3자배정, 주주배정, 일반공모 10억 미만 소액공모로 나눌 수 있다 3자배정과 유상증자방식은 그나마 괜찮은 방법이다 전환사체나 신주인수권부 사체 역시 기업 입장에서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10억 미만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회사는 여러분들 자 무조건 피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조언이 진짜 다른 조언들 비법보다도 몇백 몇천만원짜리 조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거 모르고 샀다가 돈 날리면 진짜 억울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설사 차트나 거래량 이런 거 완벽하게 보는 분들이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런 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아서 잘못 매수해가지고 몇 달 몇 년을 벌었던 돈을 한 번에 날린다면 이게 정말 억울한 일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저자가 무조건이라고 강조를 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지키셔가지고 큰 손실 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0억 미만 소액공모 유상증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10억 미만 소액공모를 해야 할 정도라면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피해야 하는 공시는 바로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이다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해 자본금을 절반으로 줄여야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회사 상태는 최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상감자가 결정되었다면 내용은 살펴볼 것도 없이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자 여러분들 다트 공시에 보고서 목록을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거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꼭 클릭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유상결정 클릭을 했더니 운영자금이 10억 미만 정말 기가 막히게 9억 9,999,693원 딱 10억 미만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일반 공모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셨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회사는 그냥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제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고서 목록 중에 감자결정이라는 보고서를 보셨다면 반드시 클릭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감자결정에서 무상병합, 무상감자 결정은 여러분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이런 기업 역시 무조건 제끼어야 되는 겁니다 저자는 유상감자는 그래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10억 미만 유상증자 결정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상감자 결정은 절대 손도 대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 캔들의 이해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기술적 분석의 도구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보고서를 살피는 기본적 분석은 회사에 대한 검증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살펴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이후에 쌀 때와 팔 때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의 도구들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지지화 저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캔들부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책의 내용을 설명한 뒤에 요약 정리하는 식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캔들의 이름이 다양하다 하지만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캔들 아래 꼬리를 단 은봉의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주가는 급락했다가 처음에서 다시 상승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것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의 캔들을 보고 시가와 종가, 저가가 얼마인지를 아는 것만큼 그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캔들이 각기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캔들이 가진 힘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6. 캔들의 종류와 그 의미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부터는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자는 캔들의 다섯 가지 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몸통만 존재하는 캔들 그리고 윗꼬리 달린 캔들 그리고 아래 꼬리만 달린 캔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윗꼬리 아래 꼬리 모두 존재하는 캔들 그리고 몸통이 짧으면서 꼬리를 달고 있는 도지형 캔들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캔들입니다 시가와 종가, 저점과 고점이 일치하는 꼬리 없는 캔들입니다 자 이 캔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이 우세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몸통의 길이로 그 힘의 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장때 양봉이 나와서 매수세가 강하다고 다음날 주가가 상승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장때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면 아 매수세가 오늘 상당히 강력하구나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저자는 괜찮다 그 정도만 알고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좋다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이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캔들을 볼 때는 반드시 이동평균성과 함께 볼 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자 이건 또 뒤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캔들입니다 윗꼬리만 존재하는 캔들입니다 윗꼬리가 존재하는 캔들, 양봉 캔들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시가가 양봉에서는 시가가 요 아래쪽이죠 시가부터 고가까지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고가 부근의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매도세가 발생해서 주가가 요만큼 빠진 겁니다 자 시장에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윗꼬리 부근에 매도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뚫지 못할 정도로 매수세가 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시는 게 이런 거예요 보시면 요 꼬리만 보고 요 캔들을 아 매수세가 약하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매수세가 여기까지도 올랐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요렇게 조금 빠진 겁니다 자 따라서 매수세가 여기 부분을 뚫을 수 없을 만큼 약한 거지 여기까지의 매수세는 있었다 존재했다 요렇게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요렇게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있었다라는 사실에서 시장의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윗꼬리 달린 은봉의 의미는 뭘까요 자 은봉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쭉 빠진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윗꼬리만큼의 일단은 매수세는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세가 요렇게 올라가는데 이만큼 빠졌던 거다 몸통만큼의 추가적인 매도세가 발생했다라는 것 이렇게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힘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아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아 뭐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저자는 캔들의 개념 이해가 단순 해석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자 김영준 투자자는 한 달에 1억 3억 그리고 1년에 20억도 버는 투자자입니다 그런 투자자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한 건 여러분들이 흘려들으시면 안 되고요 완전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서 여러분들도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캔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살펴보고 매수와 매도의 힘을 흐름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자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요 캔들을 보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형 나형 이 두 유형 중에 매수세가 더 많은 것은 어떤 캔들일까요? 자 정답은 윗골이 달린 나형의 캔들이 매수세가 더 많습니다 자 가형은 몸통만큼의 매수세가 있다라는 것이고 나형은 몸통 플러스 윗골이만큼 매수세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매수세가 조금 더 발생해서 여기서 종가로 마무리된 거죠 자 차이점은 가형 같은 경우에는 산 사람만 존재했던 겁니다 산 사람이 훨씬 우위에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나형 같은 경우에는 산 사람과 판 사람이 함께 존재했다 여러분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물론 이게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이 안에서도 사고팔구가 무수히 많이 일어났지만 시가와 종가가 요렇게 마무리됐으니까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캔들을 보고 이게 더 매수세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더 많은 거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요런 캔들은 시장의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요기 부분에서 뚫지 못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의미를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을 몸에 익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캔들 세 번째입니다 아래 꼬리만 달린 캔들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양봉은 여기가 시가입니다 시가에서 저가까지 주가가 빠진 다음에 종가까지 이렇게 쭉 올라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 아래 꼬리만큼 매도세와 매수세가 존재했다라는 거고 몸통만큼의 매수세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 꼬리는 살만한 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파는 사람들의 물량을 다른 사람들이 다 받고 나서 추가로 더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어? 이렇게 떨어지면 되게 싼 건데? 하고 산 겁니다 이렇게 끌어올린 거죠 주가를 그리고 나서 추가적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꼬리의 의미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래 꼬리의 의미는 살만한 싼 가격이다 자 그러면 이 영역은 여러분들 지지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지지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스티븐 니슨의 캔들차트 분석 기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죠 이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김영준 투자자는 이 아래 꼬리가 길면 길수록 다음날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윗꼬리의 의미입니다 자 이 윗꼬리는 팔만한 비싼 가격이다라는 의미고요 저항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역시 스티븐 니슨이 강조를 했던 거고요 자 상승 초입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다음날 상승 확률이 높다 하락의 초입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기대심리 시장의 기대심리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가격대가 비싼 가격대고 이 라인이 저항 라인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캔들 분석 기법은 공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해석이 가능해야 되고요 캔들로만 판단하는 건 금물이라고 저자는 당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신경 쓰면서 캔들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여기까지만 봐도 조금 머리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자 진짜 한 달에 천만원 한 달에 이천만원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것들은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암기하고 이해하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예습으로 생각하시고 편안히 그냥 들어주시고요 책으로 다시 복습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도 오늘 영상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캔들 다섯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책에 또 설명이 나오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돛지형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미는 시가와 종가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으로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오랜 행보 후에 주가 상승의 기미를 보이다가 갑자기 돛지형 캔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것은 오랜 시간 보유하면서 지친 사람들이 이 본전을 찾자는 마음에 주식을 팔아치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매도 물량을 매수 세력이 다 받아내는 것이죠 따라서 상승 초입의 돛지형 캔들은 상승 추세의 도입을 알리는 신호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캔들의 다섯 가지 유형 분석은 정답이 아닙니다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것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책의 설명을 다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는 지속형 캔들 반전형 캔들 이런 유용한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그것도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 이동평균선 모르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동평균선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부담드리기가 좀 그래서 최근에 이런 말을 잘 안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위해서이니만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자도 특히나 강조했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다시 읽고 읽어봐도 정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한방 정리도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차트를 접한 사람이 접하는 세 가지 기술적 분석의 도구가 있다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이다 거래량 캔들 이동평균선 이 세 가지만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다른 보조지표는 보지 않아도 차트를 읽어낼 수 있다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무기로 사용할 것들을 남기다 보면 결국 캔들과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남게 된다 이러한 이동평균선은 사람들이 주식을 매매한 평균 가격으로 볼 수 있다 각각의 사람들이 매수한 가격이 선으로 연결되고 그 선과 캔들이 있는 위치를 보면 사람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읽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어느 선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지금부터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18. 각 이동평균선 설명 5일 이동평균선 데이트레이더나 단기 투자자에게 중요한 이동평균선이다 5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캔들의 위치, 다른 이동평균선과의 관계 등을 비교 파악하는 데 많이 이용된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 단기 투자 책에서는 5일 이동평균선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5일 이동평균선의 그런 중요성 외에도 다른 지표와 함께 사용하면 좋은 지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짧은 문장이지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라는 점에서 좋았고요 10일 이동평균선 이야기도 이러한 새로운 관점 측면에서 들어보면 상당히 도움되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10일 이동평균선 흔히 책에서는 5일 다음에 20일을 많이 보고 있다 하지만 10일도 단기 추세를 볼 때 유용하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5일 이동평균선은 그 하나만 가지고 활용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함께 사용할 만한 이동평균선이 10일 이동평균선이다 5일 이동평균선과 마찬가지로 기울기도 중요하지만 10일 이동평균선을 5일 이동평균선이 돌파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5일 이동평균선이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러한 10일 이동평균선을 13일 이동평균선으로 고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이렇게 추세를 통해서 매매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13일 이동평균선만을 이용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방법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률을 주기 때문이다 이들은 흔하게 상승 추세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일정 부분을 매도하고 그 매도로 인해서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매수하여 시세를 반응시킨다 그리고 또 반등해서 과열된다 싶으면 다시 일정 부분을 매도한다 20일 이동평균선 1개월의 가격 평균선이므로 중기 매매선이라고 부른다 현 주가의 방향이 어딘지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된다 추세가 상승하고 있다면 중기적으로 20일 근처를 매수 시점으로 잡기 때문에 중기 매매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60일 이동평균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상승 추세의 초입에서 매수하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주가의 기울기는 상승 추세의 초입에서 가장 가파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급등은 상승 추세의 초입에서 발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60일 이동평균선으로 그 상승 추세의 초입, 급등의 신호를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60일 이동평균선 이야기는 좀 더 특별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책에서도 볼 수 없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3개월의 긴 기간의 가격 평균이므로 중기 추세선이라고 부른다 5일, 10일, 20일, 60일로 위치하며 정배열을 이루면 상승 추세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캔들이 급락해도 60일 선에서 잘 지지받고 올라가게 된다 하락하던 주가가 상승 추세로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추세가 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것은 다르다 21선이 61선을 돌파하고 5일선이 21, 61선을 전부 돌파하는 사이를 보면 캔들이 단기적으로 급락한 후 횡보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처럼 21선이 61선을 돌파하는 것은 강한 힘을 소진하는 일이다 이와 같이 본격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일 때는 61 이동평균선의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시면 5일선, 10일선, 20일선, 61선의 관계를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가 흐름에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21선이 61선을 돌파를 했는데 캔들이 단기적으로 급락한다 그리고 횡보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 이거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캔들과 이동평균선과 지지와 돌파, 추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거래량도 반드시 봐야 되겠죠 보시고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이동평균선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돌파가 어렵다는 것은 결국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강력한 수급으로 이러한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61선을 수급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이들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많은 주식을 사들이기 어렵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61 이동평균선을 많이 보는 이유는 3개월마다 기업의 분기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회사의 가치 변화를 꾸준히 보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즉 61선 돌파는 실적과 성장성이 개선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관심 받지 못한 종목이 수급이 들어와 61선이 돌파된다면 그때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21 이동평균선, 장기추세선, 경기선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121 이동평균선은 이동평균선 중 가장 강력한 지지와 저항 영역으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꾸준히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21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야 한다 121선을 돌파하는 것 역시 상당한 힘이 필요하며 일단 돌파하면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201 이동평균선, 장기투자자를 위한 선이다 외국인들은 201선을 기준으로 추세를 따른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일정 부분을 팔고 추세가 너무 내려갔다 싶으면 일정 부분을 다시 산다 이렇게 자금을 관리하면 주가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조금씩 정리하면서 뉴스에 큰 물량을 매도한다 이렇게 급락한 종목은 조정이 끝날 때쯤 다시 매수해서 추세를 타며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겠죠 이동평균선 아래의 주가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201선이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종목은 매수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지겠지만 그런 주가 흐름이 캔들과 이동평균선으로 확인을 했을 때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201 이동평균선과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진 상태라고 하면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거래량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종목이 정말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저가 매수로 가치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 이동평균선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서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단기 매매선으로 활용이 되고요 기울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일 이동평균선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애매하고 다른 지표와 비교를 통해서 활용하면 활용도가 높아진다 자 그리고 1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단기 추세선입니다 여러분들 단기 매매선과 단기 추세선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단기적인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5일선이 아니라 10일선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5일 이동평균선과 비교를 통해서 5일 이동평균선이 1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다던가 5일 이동평균선이 10일 이동평균선에 지지된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주가의 흐름, 힘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읽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일로 고쳐서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해도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외국인이 추세선으로 활용을 한다 이 13일선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1선입니다 중기 매매선이라고 하고요 생명선, 심리선이라고도 불립니다 23일, 25일로 조정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21선은 이 기억의 기준선으로 활용이 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선이 중요한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생명선이라고 해서 21선에 근접하면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워낙 그것들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 생명선, 심리선이라는 게 조금 효과가 미약해졌고 저자는 이걸 강조했거든요 21선과 얼마나 떨어졌느냐를 보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확인할 수 있다 21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데 너무 21 이동평균선과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 아 이제 주가가 곧 떨어지겠구나 조정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21 이동평균선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 이제 조금 저렴해지고 살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61 이동평균선입니다 중기추세선이라고도 불리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21 이동평균선 가지고는 추세를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고 중기적인 추세여 61 이동평균선 정도 돼야 중기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이 된다라고 하면 61선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자 그리고 하락에서 상승추세로 전환할 때는 반드시 5일선이 21선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1선이 61선을 돌파해야지 의미가 크다 상승추세로 전환해 좀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왜냐하면 21선이 61선을 돌파하는데 상당한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때 급락하고 횡보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21선이 61선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유입됐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상승추세 전환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선이 61선을 돌파했다라는 건 실적과 성장성의 개선의 증거라는 겁니다 자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도 어쨌든 그 자국의 기관투자자일 거잖아요 그들은 절대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투자를 했다가는 소송 걸리거든요 자 그러면 실적과 성장성의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61선이 만약에 돌파됐다라는 거는 아 여기에 뭔가 지금 확실한 증거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서 그 회사의 어떤 호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기술적 분석의 효용성이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같이 투자를 하시고 기본적 분석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하시면 훨씬 더 투자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은 장기투자선으로 활용 가능하다 200일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들 하지만 여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이 이야기들은 공식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참고사항일 뿐이죠 하지만 확률이 높은 이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수준으로 조정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각 종목별로 이동평균선의 특징을 잡아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격도 이동평균선과의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매수 매도의 신호를 잡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이동평균선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여러분들 밀집되면 그때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밀집하는 구간이 있어요 5일선, 10일선, 20일선이 막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밀집되는 그 구간이 상승이나 하강의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는 전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유심히 지켜봤다가 상승의 신호를 보인다라고 하면 강력하게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19. 그랜비레 법칙 그랜비레 법칙이란 이동평균선을 활용하여 매수원칙 4가지와 매도원칙 4가지를 만든 것을 말합니다 매수매도 타이밍에 단서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되며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비레 매수매도 4원칙입니다 자 정답은 아니고요 높은 확률로 맞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매수원칙 첫 번째 61선이 121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할 수 있다 매수원칙 두 번째 상승 추세에서 급락할 때 자 상승 추세를 형성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배열의 형태로 그리고 추세가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61선하고 121선 기준으로 그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매수를 하라는 거고요 매수원칙 세 번째는 이동평균선에 접근할 때 그러니까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데 이동평균선에서 너무 멀어지면 조정받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조정받는데 이동평균선과 가까워지면 그때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매수원칙 네 번째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한 상태에서 급락할 때 자 이것도 역시나 이격도를 활용한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성에너지가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승부사들 이라는 체계도 보면은 이렇게 공백이 발생하면 주가가 이 저항라인까지는 쉽게 올라오는 현상이 있다 그런 패턴이 있다라고 강조한 투자자도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매도원칙 첫 번째입니다 이동평균선이 꺾이면서 주가가 하향 돌파할 경우고요 자 매도원칙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이 하락 추세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겁니다 아까와 좀 반대죠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에서 급락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는데 이동평균선이 하락 추세에서 갑자기 급등하면 이건 매도신호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발상이죠 자 매도원칙 세 번째입니다 이동평균선에 접근할 때 자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면 이동평균선은 저항선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동평균선의 주가가 접근하면 아 이제 이 주가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매도원칙 네 번째입니다 이동평균선이 너무 멀어질 때 자 이거는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데 이동평균선에서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적당히 일부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비싼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만들고 이동평균선에 가까워졌을 때 다시 매수해서 이익률을 극대화 시키는 그것이 외국인들의 추세 매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에서 너무 멀어진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동평균선에서 너무 멀어진다 라고 하면 그때는 적절하게 매도하고 다시 추세선 근처에서 매수하는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 있겠죠 한 달에 최소 1억 버는 투자자의 조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흘려들을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활용을 해보시고 스스로 검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투자 대가들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지곳대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사용을 해보시고 수익이 나면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갈고 닦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승률이 80%가 넘어간다고 하면 그때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 모델이라는 겁니다 20 주식의 꽃 거래량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거래량 보통 대량 거래가 터지는 종목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을 가지게 된다 무슨 일인가 있다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그 종목의 거래량 역시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거래량이 너무 작은 종목은 세력이 차트를 조정하여 개인 투자자를 유혹하기 쉽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피하고 한 호가 안에서 혹은 두 호가 안에서 자신의 주식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종목을 거래하는 것이 좋다 21 거래량으로 심리를 잃다 자 지금부터 주가의 급락, 행복, 급등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급락, 행복, 급등 중에 거래량과 심리의 흐름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주식시장에 투자자들이 얼마나 참여했고 얼마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몰입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거래는 항상 매수하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주가가 횡보하지 않는 이상 둘 중 어느 한 명은 결정이 틀릴 수밖에 없다 한 명은 자신의 실수에 가슴 아파하겠지만 다른 한 명은 자신의 결정에 만족하면서 미소짓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거래의 흔적들이 일어난 정도를 표시한 것이 바로 거래량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거래량과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천천히 떨어지는 주가는 거래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가의 변동폭을 사람들이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급락하는 주가의 거래량은 클 수밖에 없다 1차적으로 대량 매도가 발생하고 그 물량을 매수세가 받쳐준다 자 이게 남석관 투자자님이 말씀하셨던 손받김 고점에서 손받김 현상이죠 항상 생각할 것은 매도는 매수세가 있어야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싸다고 생각하여 대량 매도 물량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다시 매도세를 부른다 역시 그 매도세를 누군가가 또 받는다 그렇게 계속 반복되며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끊임없는 매도 매수로 거래량이 많아지는 것이다 매도세가 주춤해진다면 그때 남은 사람들은 상황을 냉정하게 보는 큰손 투자자들과 팔대를 놓쳐 물린 개인 투자자들일 것이다 급락을 버텼고 어차피 충분하게 물렸기 때문에 더 떨어져도 팔 생각이 별로 없다 보유자들은 팔 생각이 없고 새로 살 사람도 없으므로 그런 종목은 거래량이 마르면서 횡보한다 그러다가 외부에서 해당 종목에 관심을 가지며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때를 틈타 팔대를 놓친 투자자들이 이때다 싶어 본전을 찾으려고 매도하고 이를 새로운 큰손들이 다 받아낸다 큰손들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한 셈이다 상황을 지금까지 냉정하게 지켜본 큰손 투자자들은 팔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 도지형 캔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도지형 캔들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거의 비슷할 때 만들어지는 캔들이죠 이때는 매도세는 거의 없고 매수세만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며 주가는 급격히 상승한다 자 그러니까 횡보하다가 이 거래량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면서 주가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래량이 한번 조금 더 크게 터집니다 그리고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죠 자 그리고 나서 도지형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도지형 캔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이 예전에 물렸던 투자자들이 본전 찾아가지고 이제 성급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말 지쳤단 말이죠 플러스 빨간색에 너무 목이 말라 있는데 조금 빨간색이 나오니까 아 너무 좋아 하면서 그냥 팔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큰손들이 와 이거 대박이다 라고 하면서 다 매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일치하는 그 순간 도지형 캔들이 잠깐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매도세는 이제 거의 없는 겁니다 다 빠져나갔어요 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살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조금만 몰려도 주가가 그냥 확 위로 빨려 들어가듯이 올라가버리는 거죠 상승하는 도중에는 오히려 매수세가 약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상승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높은 주가 상승은 위험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 요것도 정말 중요한 말이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초단타 매매에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유한 사람은 주가가 확 올라가니까 좋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근데 이 신규자들은 이제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저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 이게 고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의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매도 물량도 없습니다 많이 살 수도 없어요 팔 사람이 없으니까 많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너무 많이 사버리면 또 주가가 확 올라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산 사람 자체도 내가 이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고점에서 물려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승하는 한창 상승하는 도중에는 오히려 매수세가 약하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계속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적은 채로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다가 갑자기 주가의 상승세가 작아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주식을 팔고 있으며 그 주식을 누군가가 사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지형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큰 거래량이 터지면 급락의 전초신호로 볼 수 있다 자 요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 주가가 상승이지 주춤주춤하는데 거래량은 크게 크게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전에 저가에 매수했던 사람이 이제는 팔아오르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그 회사의 실적이 아마 가장 좋을 때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뒤늦게 이 회사의 실적을 확인하고 뒤늦게 확인하고 신규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투자자들한테 막 이제 또 물량을 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또 주가가 상승해요 이게 그때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건 아니고 상승하는데 처음에 상승했던 것보다는 상승세가 조금 약해진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미세한 그 차이를 읽으시면 좋다라는 거죠 22 거래량 결론 핵심 정리 자 핵심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진짜 암기하실 정도로 외우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줄 핵심 요약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야기와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급등의 전조신호입니다 바닷건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터지긴 터져요 근데 이제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는 이 회사가 좋아질 것을 미리 예견한 혹은 내부자 우리 회사의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내부자가 이때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밑에서 물려버린 사람들은 이 급등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빨간색 불이 들어와도 성급하게 팔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부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정보를 아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주가가 너무 빨리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을 거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하겠죠 조심스럽게 그래서 바닷건 행보 시에 거래량이 터짐에도 주가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급등의 전조신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급등의 직전신호입니다 바닷건 행보 중에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주가도 조금씩 상승하는 거예요 이건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좋은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때에 아마 61선이 돌파되는 신호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정보 없이도 이런 신호를 보고 조금씩 매수를 해놓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급락의 첫 번째 전조신호입니다 주가가 충분히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또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손박김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미 저가에 샀던 사람들이 이 정도면 많이 먹었어 하고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이제 신규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또 막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주가가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그리고 주가가 정상적으로 조정받는 경우에는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급락의 두 번째 전조신호입니다 주가가 충분히 상승하는데 도취형 캔들이 발생하면서 큰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좀 위험한 신호죠 자 하지만 여기까지는 주가가 크게 크게 상승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급하게 매도하는 거는 좀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급락의 직전 신호입니다 주가가 이제 고점 부근이에요 거기서 손박김이 발생합니다 주가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죠 그리고 좋은 뉴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큰 거래량을 동반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장대음봉이 나왔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는 매도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답이나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실전에 적용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잘 맞아 떨어지고 이런 걸 활용했더니 승률이 80% 이상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만의 정답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마치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의 역할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책에는 오늘 설명하지 못한 반전, 지속 패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결합 등에 유익한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고 저자의 이야기의 흐름이 매끄러우면서도 디테일하기 때문에 다시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도 쉽고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읽어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좋은 책을 우연히 발견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주식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인 인내력, 끈기, 열의를 갖추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이론을 검증하고 수익을 반복하고 실수를 줄이는 일입니다 그냥 그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계좌에 10억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저와 함께 꾸준히 공부하고 갈고 닦으면서 실천해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우리 모두 본 anniversary 모르 incorporation 여러분 너무 anniversary 내가